아 일어나봐요 얘기 좀 해요 왜 얼굴을 가려? 이 필립씨 얼굴이 너무 둥붙여서 손을 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농담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유나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나 무서워요 그날 유필립씨가 등대해서 그랬죠 무서워지면 도망가라고 오작가 나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도망갈래요 진심이었어요 난 그것만 알고 가 가서 잘 살아요 소중간 미안해요 미안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사랑은 이용하는 거 아니니까 죽을만큼 힘들어서 죽을만큼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고 해도 사람이라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미안해 해야죠 믿고 싶네요 그 거짓말 믿고 싶네요 그 거짓말 생명게 그 거짓말